어 6월 29일 2009년 월요일 지금 6시 10분이 더 4 8 6 0 배제스 다이벙 배제스다 시티 메릴랜드 20814 몽고 메리카 이거 어저께 그 에이치 스트릿 어 비트인 에이치 스트릿 된다 주여 겨울 디스플리 버시던 tc 센터에서 자기장 어 어 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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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게 bc 소 나인 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요게 이친야 이친 세커드 1층 2층 그리고 저게 테이빙에도 꼭 어 엔진을 닫았어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야쿨렛하고 f-35 같이 그리고 요거 양쪽 2개는 이제 움직인다 씨로 아 줘 아 내가 모르겠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주 버스 음 아 네 아니야 일어 의 얘기 집에 있음 아 있음 좋다고 아 아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저 테이빙 입고 n 지니 꽃 리얼린 양쪽 엔진한 A4, 135mm, 137mm, 브레이트 이디모 가쎄가 이게 맥북이니까 이게 레프트 핸드야. 이게 라이트 핸드야. 신문보면 글씨 꺼풀어 나오지. 아빠랑. 뒤 아가씨 밀씨라. 저기가 아파트. 저기가 길 건너편이에요. 저기가 샤핑몰 같은데요. 이거는 그림이야. 다 그린. 볼펜으로 그렸다 이거. 잘 그렸죠. 가자. 여기가 가게 돼. 막혔어. 가방이 딱. 가면서. 여기다가 가봐요. 여기 블로그. 완두진.월드프레스. 웹잼은 잘 안가. 왜냐면 피플이 그러는데 웹잼은 그 썸버디가 픽처를 챙긴다. 웹잼닷컴이 그 UK가다.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픽처를 챙긴다. 다른사람이. 좋아. 렛츠. RIB. 몇 대로 같이 내고. 3 prods. 세 번째 가방이. 4 Pro. 5. 5. 5. 5.